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더이상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 못한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포른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경제력, 우크라나서 군사력을 기껏 쓰려는 러시아, 그리고 독립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여러 지역 강대국으로 인해 미국이 더이상 압도적 우위를 점화하지 못하는 강렬한 전략경쟁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냉전 이후 미국이 어느 때보다 더 도전을 받게 되면서 CIA는 러시아에서 요원 모집 노력을 배가했고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미션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나서 계속된 군사노력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다른 미국 관리들처럼 기에프에 대한 무기지원을 멈추면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 시진핑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우크라나와 관련해 장광선을 늘어났습니다. 푸틴의 전쟁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였으며 기에프를 점령해 우크라나를 복속시키려던 목표는 어리석고 환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대도 막단 피해를 입어 최고 31만 5천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전차 재고의 3분의 2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자랑한 군현대화 계획은 물거품이 됐으며 이는 서방의 지원으로 키워낸 우크라나군의 용맹성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중국의 경제적 석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과장된 야망은 역효과를 불러와 나토를 더욱 강해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그러면서 성공의 요소는 우크라나에 대한 서방 원조의 지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국방 예산의 5%만 투자해도 미국의 상당한 지정학적 수익과 미국 산업에도 주목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비교적 소박한 투자라고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초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말들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불화를 빚고 있는 만큼 한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요원 모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ia는 러시아 요원을 모집한다고 텔레그램과 소셜미디어 엑스에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고문에서 윌리엄 번스는 그게 성공했는지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전의 러시아 매체들은 cia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드미트리 베스콥 크렘린 대변인은 누군가 cia에 러시아에서는 2022년 금지된 소셜미디어 엑스보다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프콘타크제가 더 인기있다는 점을 알려줘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를 쓰기는 합니다. 집단 서방에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윌리엄 번스는 러시아가 가장 임박한 코앞의 도전인 반면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장기 관점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cia는 2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ia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두배 늘려 중국어 구사 요원을 더 많이 고용했으며 남미,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에서 베이징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21년 중국 미션 센터를 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번스가 기울였다는 중국 관련 조직 제거는 좀 과장됐다고 러시아 매체 알티는 전했습니다. 알티는 월스트리트저널 인용해 cia가 중국정보원 모집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남미의 요원은 번스의 자랑과는 달리 중국정보요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시받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cia의 중국 첩보망은 2010년에 와해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자국 내 현지 cia의 요원들을 식별해 대규모를 체포해 수감하거나 처형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20명, 포럼팔러스는 30명의 휴민트가 검거돼 처형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번스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첩보망을 가동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윌리엄 번스도 좀 맹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세르기의 날이 식힌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은 워싱턴을 가장 위험하고 타협을 모르는 지정학적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해외 러시아 유학생들을 제5열로 만들려 바둥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